1. 디젤 기관의 진동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사식이 분사 간격이 다르다 2. 각 피스톤의 중량차가 크다 3. 각 실린더의 분사 압력과 분사량이 다르다 4. 윤활 펌프의 유압이 높다 정답은 4. 윤활 펌프의 유압이 높다 2. 디젤 기관에서 시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적당한 것은 1. 디퓨저 2. 과급장치 3. 히트레인지 4. 발전기 정답은 3. 히트레인지 3. 디젤 기관에서 시동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1. 스파크 플러그에 불꽃이 약할 때 2. 클러치가 과대마모되었을 때 3. 연료계통에 공기가 차있을 때 4. 냉각수를 경수로 사용할 때 정답은 3. 연료계통에 공기가 차있을 때 4. 디젤 기관에서 압축행정 시 밸브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1. 배기밸브만 닫힌다 2. 흡입과 배기밸브 모두 닫힌다 3. 흡입 밸브만 닫힌다 4. 흡입과 배기밸브 모두 열린다 정답은 2. 흡입과 배기밸브 모두 닫힌다 5. 디젤 엔진은 연소실의 연료를 어떤 상태로 공급하는가 1. 가솔린 엔진과 같은 연료 공급 펌프로 공급한다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3. 기화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4. 액체 상태로 공급한다 정답은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6. 작업 현장에서 드럼통으로 연료를 운반했을 경우 올바른 주유 방법은 1. 불순물을 침전시킨 후 침전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입한다 2. 불순물을 침전시켜서 모두 주입한다 3. 연료가 도착하면 즉시 주입한다 4. 수분이 있는가를 확인 후 즉시 주입한다 정답은 1. 불순물을 침전시킨 후 침전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입한다 7. 방열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기관이 과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에어클리너가 고장났기 때문 2. 펜벨트의 장력이 세기 때문 3. 정온기가 폐쇄된 상태로 고장났기 때문 4. 온도계가 고장났기 때문 정답은 3. 정온기가 폐쇄된 상태로 고장났기 때문 8. 작업 중 엔진 온도가 급상승하였을 때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1. 고부화 작업 2. 장기간 작업 3. 윤활류 수준 점검 4. 냉각수의 양 점검 정답은 4. 냉각수의 양 점검 9. 점도지수가 큰 오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 변화는 1. 적다 2. 크다 3. 온도와 점도 관계는 무관하다 4. 불변이다 정답은 1. 적다 10. 오일여과기의 역할은 1. 오일의 순환작용 2. 오일의 압송 3. 오일 세정작용 4. 연료와 오일 정유작용 정답은 3. 오일 세정작용 11. 건식공기 여각이 세척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압축증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2. 압축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3. 압축증기로 밖에서 안으로 불어낸다 4. 압축공기로 밖에서 안으로 불어낸다 정답은 2. 압축공기로 안에서 밖으로 불어낸다 12. 기동전동기의 마그넷 스위치는 1. 기동전동기의 저항조절기이다 2. 기동전동기의 전류조절기이다 3. 기동전동기의 전압조절기이다 4. 기동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이다 정답은 4. 기동전동기용 전자석 스위치이다 13. AC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것은 1. 로터코일 2. 스테이터코일 3. 전기자코일 4. 레귤레이터 정답은 2. 스테이터코일 14. 6기통 디젤기관에서 병렬로 연결된 예열 플러그가 있다 3. 기통에 예열 플러그가 단락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1. 전체가 작동이 안된다 2. 3번 옆에 있는 2번과 4번도 작동이 안된다 3. 축전지 용량의 배가 방전된다 4.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된다 정답은 4. 3번 실린더만 작동이 안된다 15. 전자제어 디젤 분사장치에서 연료를 제어하기 위해 센서로부터 각종 정보를 입력받아 전기적 출력신호로 변환하는 것은 1. 자기진단 2. 제어유닛 3. 컨트롤 슬리브 액추에이터 4. 컨트롤 로드 액추에이터 정답은 2. 제어유닛 16. 12볼트 축전지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1. 약 4볼트의 셀이 3개로 되어 있다 2. 약 3볼트의 셀이 4개로 되어 있다 3. 약 6볼트의 셀이 2개로 되어 있다 4. 약 2볼트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정답은 4. 약 2볼트의 셀이 6개로 되어 있다 17. 장비에 장착된 축전지를 급속 충전할 때 축전지의 접지 케이블을 떼는 이유로 맞는 것은 1. 기동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2.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 3.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4. 조전기의 접점을 보호하기 위해 정답은 2.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 18. 굴삭기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2. 파손을 방지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 3. 트랙의 주행을 원활히 한다 4. 동력을 트랙으로 전달한다 정답은 1.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으로 트랙을 유도한다 19. 굴삭기 트랙의 장력 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1. 하부 롤러의 조정 방식으로 한다 2. 트랙 조정용 심을 끼워서 한다 3. 트랙 조정용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4. 캐리어 롤러의 조정 방식으로 한다 정답은 3. 트랙 조정용 실린더에 그리스를 주입한다 20. 지게차의 화물 운반 작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1. 댐퍼를 뒤로 3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2.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3. 바이브레이터를 뒤로 8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4. 샤퍼를 뒤로 6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정답은 2. 마스트를 뒤로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4. 트랙 조정용 실린더에 그리스는